헬로우 열어볼게요 여기에 아몬드가 있고 그리고 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 그럼 한입 먹어볼게요 음 뭔가 상상할 못한 그런 맛인데 너무 신기합니다 와 진짜 되게 특이한데 난 아몬드가 싶어서 좋고요 이제 허니이다 보니까 확실히 꿀맛이 나고 단맛이 나긴 한데 진짜 뭔가 특이해요 화장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이게 아카시아 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카시아 꿀만의 그런 특이한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갈색이 약간 초콜릿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갈색이 약간 초콜릿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노란색은 꿀맛이 또 다하니 알차가 음 음 서프라이딩 여기에 초코 부분이 조금 짱갔어요 후 어휴, 허니 원시 투 포 거의 떨어지려봐요 네, 마지막으로 먹겠습니다 I want to eat this 안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